아이고 우리 애기 엄마 기다렸어 이렇게 또 오늘도 저는 야근을 하고 집에 좀 늦게 왔습니다 마일로! 엄마 기다렸어 마일로의 사랑은 이렇게 상담이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 제 옷만 바뀌었지 마일로의 행동은 이렇게 그대로입니다 엄마 기다렸어 우리 애기가 마일로 밖에 지금 비가 와요 어제 오늘 너무 더웠는데 비가 와서 시원해지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사실 좀 약간 우리 길냥이들이 또 밖에서 얼마나 고생할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 길냥이나 유기동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것은 바로 짠! 제 반지 보이시나요? 손이 좀 약간 못생겼는데 제 반지를 보시면은 김포에 아지네 마을이라는 유기동물 보호소가 있어요 공부 때 그 유기동물 동아리에서 지금 그 아지네 보호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반지를 제작을 해서 지금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도 도울 수 있고 이렇게 되게 심플하고 디자인도 이쁩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아 그랬어 말로 샤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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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동물 친구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?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이고 착해 우리 샤넬도 같이 동참해 아직? 아이고 이쁘다 우리 아기 포옹 포옹 우리 가족이 오지인마 아 Hanım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